안녕하세요 싹 다 집이 안녕하십니까. 올드비티비 쇼미델 E10 진행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안에 코너죠. 쇼미더 스트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요. 레비스에서 제작이 되는 M8 PC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스트랩이 이렇게 문양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스웨이드라고 하죠? 털이 날리는 재질이나 가죽 그런 재질들보다는 이렇게 폴리에스터 이런 소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튼튼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오래 써도 편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이비 컬러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색상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길이도 굉장히 크게 167cm까지 늘어난다고 그러고 이런 스트랩의 특징이죠 이런 가죽 스트랩 같은 경우는 길이 조정 자체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최고가 작으신 몸부터 크신 분들까지 두루두루 편안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허만한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혹은 5cm 5cm고요 가장 일반적인 스트랩의 스탠다드 디자인과 스탠다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퍼리비티비 쇼빙 레이티비에서는요 레비스에서 제작하는 M8PC 네이비 컬러 를 리뷰를 해봤고 당신의 또 다른 스트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